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해말검입니다. 영남알프스 구봉찢기에 도전합니다. 너무 좋아요. 성청나무꽃이 만발을 했어요. 딱 맞네 배추가. 꽃이 이쁘데? 그래. 구절초. 이게 무슨 쑥 같구먼. 꽃 있는데 가서. 동영상 멋지게 하나 찍을래. 찍어서 보내줄게. 멋져요. 멋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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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저기 꽃이 이게 보이더라구. 아우. 여기 좀 나왔네. 멋지다. 하아. 하아. 너무 안되겠다. 하아. 명꽃 절정이다. 절정 절정. 춤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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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에는 너무 조금. 늦게 와가지고. 약간 아쉬웠는데. 아우 너무 이뻐요 우와 꽃 이뻐다 고은산 꽃길 아우 병꽃길 아우 이쁘다 너무 이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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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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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벌도 많고요 우와 꽃 이뻐요 동영상 한껏 올라갑니다 진짜 이쁘네 보농에 색깔이 다르네 잘 왔다 너무 잘 왔다 우와 너무 이쁘다 사진 한번 띄고 주이소 잘 왔다 잘 왔다 곧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